홈리템 통팬 아 떡볶이 먹어야지 아 그거 별거 있나? 아 이게 뭔 소란이네 어머어머어머 홈리템 통팬 민돌이 민돌이 너 너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제일 중요한 파츠가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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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 홍아 나와서 떡볶이 드세요 홍이가 떡볶이 만들었다고? 깨! 바로! 홍이가 떡볶이를 했단 말이야 이건 새로 나온 떡인가? 이걸 음식이라고! 그 와! 엄마! 아이! 엄마! 죄송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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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떡볶이 만들어야지! 됐다! 이제 고추장만 넣으면 되는데 고추장이 없네 뭐? 된장도 괜찮겠지 뭐! 된장 맛있겠다! 다 됐다! 맛있겠다!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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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엽떡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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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떡볶이 만들자 어디갔어? 아! 아! 배고픈데 내가 그냥 만들까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! 하나만 먹어봐! 야... 야... 어...